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 50대 말 정도 되시는 택시기사분이 대화 중에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양반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이 할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 입에서 왜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아 그때 저 양반 대통령 자극을 갖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편단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작은 나라로 하는데 중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구에 택시 모시는 기사분이 저한테 막 역정을 내는 것 기사를 옛날에 북경대학 가서 했던 이야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도 작은 나라죠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의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후에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고압적이고 무리한 사례들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작은 나라 올바른 표현인가? 결론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에 대한 그런 표현은 대한민국 탄식 70년을 되돌아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한 발언 가운데 자기 나라를 비하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절대 그런 말을 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말이거든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국토의 크기를 보면 한국이 작은 나라 그러나 전 세계 중국보다 국토의 크기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 연설문에는 땅덩어리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그런 느낌을 물신 풍길 정도의 그렇게 연설문을 가장 자신을 비하하는, 낮추는 그런 연설문 누가 그런 연설문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의 역사간에 참 한심하구나 그대로 또 읽은 대통령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만이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노영민 씨가 중국 대사로 부임했을 때 신임장을 제청하면서 방명록에 쓴 사자성어가 글작입니다 만절필동입니다 항하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 동청으로 흐르듯이 천자를 향한 제후의 깊은 충성심을 뜻합니다 이런 사자성어를 쓰고 있으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무능했던 선조가 맥나라의 숭배와 감사를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직헌청의 핵심 인물들이 이 같은 대중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중국은 한국이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야 하거나 배워야 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이 따라가고 배워야 되고 부러워야 될 나라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번 정부들로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친중행보가 이 같은 대중관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 추측은 1980년대와 70년대 젊은이들의 큰 영향을 미쳤던 리영이란 그런 사람이 썼던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사람을 책을 썼던 인물이죠 그 양반의 어떤 사상적 세례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영이 씨는 전환시대의 논리나 이런 책에서 마우쯔 등의 개인 숭배 사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문화혁의명을 굉장히 극찬했죠 한마디로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지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살아 생전에 그 점이 좀 잘못됐다 내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리영이셔가 갖고 있는 관점, 세계관,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리영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당과 정부로 구성된 관료화된 권력체제의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숭배를 강요했지만 마우쯔 등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휘한 당관료기구의 타파로서 민중부와 자기를 집결시켰다 붕 띄운 거죠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을 두고 지금 집권 세력들의 대부분 젊은 날 리영이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환시대의 논리 저도 읽었습니다 저는 막 읽자마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집단주의적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죠 폭압적인 중권 정권을 긍정적으로 모사했던 리영이의 중국관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해악을 미친 겁니다 아마도 나는 386세대의 중국관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한때 뭐 진중으로 간다 이런 표현들로 등장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닌가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국은 왜 작은 나라가 아닌가 그 점을 또박또박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문명국이 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이런 문명국이란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문명국입니다 무슨 무역수지 흑자를 얼마를 남기고 과학기술을 듣고 뭐 한국모함이 없었고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인권과 기본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잘 보장되는 국가가 문명국입니다 그런 문명국이 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야 될지 수백 년이 걸려야 될 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섯 과한 표현을 사용하면 죽었다 깨어날 정도가 되었어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와 기본권 정도를 중국인들이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오래 걸릴 거란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왕조와 같은 구조를 가진 전체제 1당 독재체제입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성공적인 국가입니다 전체주의 사회하고 자유주의 사회는 비교할 수 없죠 문명의 발달 정도로 보게 되면 전체주의 사회는 한참 낙후된 사회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보편적 권리를 더 많이 개인에게 인정하는 그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나 사유체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되어 온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과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두면 중국은 한국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자유의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과할 수 없고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도 완전한 정도가 아니지만 중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습니다 수시로 인터넷이 차단당하고 수시로 대화방인 위채시 그냥 당국에 의해서 계속 검시나 검열될 수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공상당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는 사법 독립조차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상권불립은 물론이고 문명의 척도랑은 상권불립과 사법 독립입니다 두 나라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도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중국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국은 따라갈 나라가 아니고 불우할 나라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전후에 산업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국가입니다 세계 교육량이 6에서 7일 정도 되는 교육국가가 됐습니다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로 빈곤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난을 벗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성의 과공비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손도 지나치면 예외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중국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다 이런 표현은 사실과 다르고 또 틀린 표현입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의 건현대사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한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다 반칙의 역사다 특권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건현대사에서 물론 그 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건현대사만은 아주 잘 해낸 겁니다 한국을 밝게 보죠 저는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 강연을 갈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로나 이런 걸 볼 때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정부가 망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은 되죠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작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 기준 한 대여섯 가지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중국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저 자신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 정도를 중국이 누리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될지 수백 년이 걸려야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전체주의 체제가 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